안녕하세요 족발메입니다. 오늘 제가 볼 영상은 바로 블랙핑크 로제의 커밍순 티저 에어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제의 첫번째 솔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. 한번 이 티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제의 첫번째 솔로 프로젝트 아 나 이런 음색 너무 좋아 이런 음색 우와 아 너무 티저 아니야? 아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잖아 이거 아 로제 음색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? 아 로제는 진짜 음색이 너무 좋아 아 한번 더 볼래요 한번 더 봐야지 아 진짜 음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블랙핑크 뮤직비디오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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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쳐다봤어 아 아 아 아 아 두 번이나 봤는데 영혼이 사라지지 않네요 촬영 빨리 끝나고 여러 번 더 보러 가야겠어요 아 아 진짜 스테이크 썰 때 이제 쳐다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눈빛이 아 아 진짜 여기 아 아 이거 뭐라 말해야 해 이거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지금까지 족발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알라스를 조금 눌러드릴게요.